도깨비 방망이 옛날 옛날 욕심많은 욕심쟁이 형과 가진 것도 모두 나눠주는 마음착한 아우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형은 재산을 모두 차지하기 위해서 아우와 병든 어머니를 내쫓았어요. 형에게 쫓겨난 아우는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며 살았어요. 어느 날 아우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개암이 하나 뚝 떨어졌어요. 어? 개암이네? 이건 어머니 갖다 드려야겠다. 다시 나무를 하는데 개암 두 개가 뚝뚝 떨어졌어요. 어라? 개암이 두 개나 떨어졌네? 하나는 형님 드리고 하나는 형수님 드려야지. 열심히 일을 하던 아우가 집에 가려는데 벌써 날이 저물어 밤이 되었어요. 아우는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침 비까지 내리기 시작하자 더 이상 산을 내려가기가 어려웠어요. 아우는 산길을 헤매다가 마침 낡은 집 한 채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흠... 오늘 밤은 여기서 신세를 져야겠군. 비를 피해 집으로 들어간 아우는 피곤해서 금방 고라떨어지고 말았어요. 오늘도 한 번 신나게 놀아볼까? 시끄러운 소리에 아우는 깜짝 놀라 얼른 대들보이로 올라가 숨었어요. 얼씨구절씨구 금노와라 뚝딱! 도깨비들이 방망이를 휘두르며 내리칠 때마다 금은보화가 와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대들보이에서 도깨비들을 지켜보던 아우는 너무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아우는 무서워서 소리를 낼까봐 주머니에 있던 개암을 입에 물었는데 그만 개암을 꽉 깨물고 말았어요. 아이고, 소리가 너무 컸나? 그런데 도깨비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았어요. 으... 이게 무슨 소리지? 혹시 집이 무너지는 소리인가? 모두 도망쳐! 도깨비들은 방망이도 팽개치고 걸음아 나 살려라 달려서 모두 도망을 가고 말았어요. 덕분에 아우는 도깨비 방망이와 금은보화를 가지고 마을로 내려와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욕심쟁이 형은 아우를 찾아가 아우가 도둑질을 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혼을 냈어요. 할 수 없이 아우는 형에게 도깨비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욕심쟁이 형은 그 길로 개암을 따서 숲속의 빈집으로 달려갔어요. 형이 대들보 위에 올라가서 숨어 있었는데 정말로 도깨비들이 나타났어요. 오늘도 신기하게 해! 이제 나도 큰 부자가 되겠구나. 형은 대들보 위에 숨어서 기회를 보다가 도깨비들이 노래를 부르자 가지고 온 개암을 꽉 깨물었어요. 도깨비들은 대들보 위에 숨어있던 형을 찾아내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딱딱 밤새 형의 볼기를 때렸답니다.